안녕하세요 저는 WCT의 이현이고 저는 엘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쉐도잉이라는 영어 연습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쉐도잉을 하기 위해서는 총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일단은 각자 자신의 영어 담고 싶은 그 영어 롤모델이 필요해요 롤모델이란 뜻? 롤모델이라고 하면 외국인이나 아니면 강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영어를 되게 잘하고 나도 그렇게 영어를 하고싶다 그런 대상이 필요한거죠 롤모델이요? 네 남자와 여자 상관없어요 일단 여자는 여자분을 따라하는게 좋고 남자는 남자를 따라하는게 좋아요 그러면 배우로 해도 되는거죠? 그렇죠 배우나 유튜버나 강사나 다 상관없어요 영어를 잘하기만 하면 되고 그 사람처럼 하고싶다 이런게 있으면 돼요 좋아하는 여자 배우를 좋아하는 여자 배우를 좋아하는 여자 배우도 있나요? 네 저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엠마하슨 엠마하슨 그러면 그 엠마하슨이 나온 해리포터 영상을 찾아야되요 찾아서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저장을 일단 시키시고 저장시킨 다음에 그거를 따라하려면 필요한게 영어 자막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영어가 나오는지 알아요 따라하니까 영어 자막을 다운받아야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 자막만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한글 자막 또 같이 해놓으면 한번에 이제 볼 수가 있어서 편해요 그렇게 이제 보고나서 거기서 괜찮은 장면이 있다 여기에선 영어를 되게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라든지 그런 장면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보고 따라하기를 연습하는건데 약간 성대모사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대모사 네 처음에는 글씨 그대로 이제 읽는 연습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대모사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고 이거 좀 이끌어 이거 못하자 이거 못하자 멈추고 나에게 얘기하자 나 롤 롤 롤 너는 넌 네 넌 넌 근데 거기에 그 저 잘 듣고 한 번 따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건데 이제 감정을 넣어야겠죠. 감정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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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면 이제 화가 났어요. 그게 있어요. 좀 하도 났고 한숨을 쉬는 거고 이게 억양이 있잖아요. 한국어의 화난 억양이랑 영어의 화난 억양이랑 좀 다르고 해서 이 높낮이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파에 살짝 있죠. possible이고 I can see you I can 그쵸, I can see you Can에 좀 있고 possible에 있고 This is impossible I can see you 이렇게 그 액센트가 있잖아요. 강우생 거기에만 딱 딱 끊어지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This is impossible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This is 할 때 바로 가요. This is This is impossible This is impossible 빨리 안 돼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이렇게 I can see 해볼까요 다시 This is 잭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그쵸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This is impossible I need to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그러면 No, 잭 No, 잭 No 감정이 전혀 없는데요. No Jack No 그게 안돼요 흉내내는게 잘 안돼요 요거 대사가 얼마 없었으니까 No Jack No It's impossible I can't see you. I need to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No Jack No 좀 됐어. 훨씬 나았어 No Jack No 하잖아요 이렇게 No Jack No No Jack No Ok Jack I'm engaged Jack? I'm engaged I'm engaged I'm engaged I'm engaged I'm engaged I'm engaged 다른 사람 Engaged 그렇죠 Jack? I'm engaged I'm engaged 여기에 살짝 올라왔었죠 네 거기에 살짝 올리시면 돼요 I'm marrying cow I'm marrying cow 오 그렇죠 잘했어요 I'm marrying cow 그렇죠 I love cow I love cow 그렇죠 I love 할 때 살짝 올라와죠 또 Rose Rose You're no picnic You're no picnic Alright You're a swive Boiled little bro 자 어떤 요령으로 하는지 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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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아요 조금 성대모사랑 액센트랑 성대모사랑 대사를 외워서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가 안되네요 웃겨요 이 사람의 감정에 빠져야 돼요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처음 일단 영화만 봤다고 했죠 네 이 상황 아시잖아요 이 여자애가 지금 네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애를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약혼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집에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이제 결혼하는 상황이란 거네요 거기서 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멍멍하게 하니까 이제 멍멍하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할게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 아 제 연락 연기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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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여기까지. 대사 대충 이해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난 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지금 약혼했다. 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결혼한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그 대상 거기까지요. 볼 수가 없고 내가 안된다 하나도 하고 있잖아. 너무 잘하고 있고 엠게이지를 하고 메리인 칼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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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빨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해봅시다. 아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난 널 볼 수 없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제가 안 된다. 제가 나는 지금 약혼했다. 나 지금 결혼한다. 그리고 이제 칼을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대사를 날리는 거죠. 지금 너는 어려운 여자다. 어려운 여자고 이미 좀 어 타락 타락은 아니지만 이제 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뭐여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오케이. 좀 암기할 시간이 필요하죠? 조금요. 오케이. 조금만 드릴게요. 됐어요? 네. 그래서 대사가 이제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볼 수가 없다. 그러다 제가 이제 I need to talk to you. No jack. No jack. No. 그러다 이제 I'm marrying 캬 하기 전에 약혼을 했어요. I'm married too. 그거 하기 전에 약혼을 했어요. I'm engaged. 그렇죠. I'm engaged. I'm engaged. 응.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한다. I'm marrying What is who? I'm marrying I'm marrying I'm marrying 캬. 응. 하고 있다라는 거. I'm marrying 캬. I'm marrying 캬. 응. I love 캬. 응. 근데 I love and I love 캬. I love 캬. 응. 사실은 뭐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 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가 다 해요. 그럼 제가 You're not picnic. You're spoiled the bread even. 이렇게 이제 하고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한과 엘리의 타이타닉 씬 원 를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습이 좀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이게. 계속 따라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엘리가 좀 연습을 해 올 거야. 한 부분을. 그 해리포터에 있는. 해리포터에 있는 그 엠마 왓슨이 나온. 그런 장면을. 연습을 해갖고 오면. 제가 상대역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 본 걸로. 한번 연습을 해 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을. 저기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행해보시죠. 불가능한 일이다. 볼 수 없다.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엔지. 그렇게 웃지 않아요. 아 웃어요. 화가 났어요. 아 그게 지금 모르면. 머리. 일단 머리 좀 하세요. 알았어. 화가 나가겠네요. 화나는 일을 생각할게요. 네. 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응. 그거를 지금. I can't see you 맞죠? I can't see you 맞아요. 볼 수가 없다. 너를 볼 수가 없다. I can't see you. 엔지가 날 것 같은 느낌. 응. 하다가 또 엔지 나오면 다시 한번 하면 되죠. 오케이. 자. 레디. 레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테이크 3. 엔지. 액션. 잭. This is impossible. I can't see you. I can't see you. I need to talk to you. No. 잭. No. I'm engaged. I'm married. I'm married. 결혼을 하는 중이다. 이제. 하는 중이다. 메리... 멜... 하는 중이다. ING가 들어가자. 요거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 나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 얘야. I'm married. I'm married. I'm married. 아, married me. 아니. I'm married. I'm married? 통편지. 통편지. I'm married. I love cal. 그리고.. I love cal. I love cal. 그쵸? 감정 들어갔나요 좀? 네 그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대사를 좀 연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가게 이렇게 전달되게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와서 저랑 같이 또 맞춰보면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오케이 대사 다 기억하죠? 대사 다 기억하죠 이번에는 테이크 4 액션 오케이 잭 이건 못할 수 있어요 넌 못 봤어 넌 얘기해야 돼 아니 잭 아니 잭 저는 엔게이저다 아 죄송해요 아 지금 잠정이 들어가가지고 웃겼어가지고 저도 웃겼어요 순간 너무 못했었어요 들어가서 웃겼네 아 마셨으면 지금 웃겨요 그러게요 진짜로 들어가서 웃겼어요 네 다시 잭잉게이저부터 네 잭잉게이저 네 잭잉게이저 오케이 응 I'm marrying I'm marrying Kel I love Kel I love Kel Ross, you're not picky You're spoiled little bread even 여기까지만 일단 저는 네 네 네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일단 감을 잡았죠 네 감정 들어가야 되고 네 성대모사 해야 되고 액센트 읽어서 설계해야 되고 네 문장을 기억하려면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문장 형태 형태 형태를 좀 배우고 나면 대사가 암기가 잘 돼요 저는 금방 암기했잖아요 그렇죠 암기가 금방 돼요 그래서 형태를 반드시 미리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이런 대사 암기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엘리가 또 연기를 준비해 올 테니 꼭 시청해 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CT 엘리의 왕초보 극복기 구독해주세요 Bye